독타입 돈좀 줘봐 건무 돌진 뻔히 이건 못참지 아 솔직히 이건 집어야지 뒤지면 다시 하면 되는데 흐리지면 지금밖에 못집는다고 이펙트 카드의 힘을 빌리는가 넌 언제나 그런식이야 디펙트 카드는 디펙트가 쓰지 않으면 강하다 이제 잔상만 아니 무감각 없구만 아 알고리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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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허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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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도 쓰셈 프리즘 사기임 와 프리즘 개사기다 와 딜 겁나 세다 아씨 잔상 강호해야겠다 이제 장법이랑 냉기고 쟤도좀 먹고 냉기고 쟤도좀 먹고 나 안죽기 빵우우 오지게 쇠넨 진짜 말살 말달검 트리퍼 트리퍼 좀 위험하긴 한데 발 꺼내야지 발 꺼내야지 발 꺼내야지 발 꺼내야지 오예 사기시드네 이거 안돼 이잔상? 이절힘? 이잔상? 이건무? 이잔상 알만한거 같네 어딜 보시는거죠? 그건 제 짠상입니다만 이잔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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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웅땡이 컷 오 저금통 와우 아유 시드 미쳤네 블리트 가야겠다 와 개노삼 겁나 쎄네 괜히 개노삼이 아님 하지만 내가 더 쎄 뭘 봐 식군 식군 아이 털팀 좀 빨랑빨랑 쎄봐요 아이 그래서 숨겨 어디야 절힘절힘아 절힘절힘아 진짜 오지게 쎈데 메아리다 진짜 오지게 쎈데 진짜 오지게 쎈데 메아리다 이펙트는 좋겠다 이펙트 카드 맨날 쓸 수 있어서 다른 애들은 프리즈버가 쓸 수 있는데 이펙트는 좋겠다 이펙트 카드 맨날 쓸 수 있어서 제구성 땄다 줘요 제구성 땄다 줘요 보다 무화설색 제구성 쓰면 페널티 받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버리기 없어서 연 못쓰겠는데 쌍모기 하자. 그냥 저음통 들고 가는 게 낫겠다. 피 관리도 잘 되고. 쓰레기 이벤트. 피 관리도 잘 되고. 내 알고리즘. 개몽. 그건 너무 개몽이겠고. 기적. 이게 미라클. 이게 미라클. 무감각은 돼줄 건데. 이게 미라클. 엎사. 투싱. 피. 구속. 른. 른. 2. 20. 8. 짱! 매우 많은 힐 어 때려 힐 하면 돼 힐 대사격 암울한 전망 소풀가리 체력이 깎여도 깎여도 헐 멈추려 가까워 다시 채우면 돼 멈추려 에바클럭 완전 에바인데 엔지 엔지 헉 엔지 맥 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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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진짜 프리즘 덱이 안쓰지네 1층이랑 덱파워 거의 똑같은데 2층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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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덱파워 거의 똑같은데 3층이 그냥 덱파워 거의 똑같은데 4층랑 덱파워 viol이 똑같은데 3층랑 덱파워oons 4층랑 덱파워 4층랑 덱파워 6층랑 덱파워 와 900원 아니 800원 쓸더스 살 수 있는 하하 내 밀집 하지만 사일런트 밀집이 짐승이 메아리에다가 복폭 쓰는게 더 맛있겠지 잔상에 쓰는 것보다 짐승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근데 1박덱파워 그대로네.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. 성공. 372골드 108힐. 심장 귀 찢어져서 사망. 1막에서 더 안 세졌네. X 1막에서 덱을 완성시키는 가슈물이구나. 대리즘은 1막에서 덱을 완성시키는구나.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왕률 아님? 히히 카드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많은 히히 카드 중에 자상절힘이 거기서 딱딱 나와?